그런데 약한 연결고리에서는 우리가 오늘 명함 주고받았는데 황 대표 이런이런 소프트를 좀 받고 싶은데 좀 도와줄래? 라고 했을 때 저와 같은 동종업계나 아주 치열한 라이벌이 아니라면 제가 안 도와줄까요? 도와줘요. 사람들은 속성상 누구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요.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. 내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잘 보이고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. 내가 짜쳐서 못할 뿐이지. 그런데 우리가 같은 부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때마침 나한테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 파일을 하나 달라는데 오히려 같은 부서에서는 얘랑 나랑 승진 대상이기 때문에 못 줄 경우가 있어도 저기 제주도인 사람이 그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커다란죠? 왜? 걔하고 나하고는 상충이 없으니까. 그런 약한 연결들이 정말 13억 개나 모의고 있는 공간이 어디다? 페이스북. 이게 페이스북이에요.